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노동을 조금 자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단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째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